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숲 문헌자료 10.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7인분입니다. 배 4개, 온 호추 50개, 생강 반 뿌리, 설탕 1근, 실백 든 2 큰 사시, 물 5호 1. 배를 내 쪽에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온 호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놓고 2.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폭 끓여가지고 3. 화챗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 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4. 배를 넣고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기까지 잘 삶아가지고 4. 화재 그릇에 담고 실백을 띄워 놓으라 번역문 재료 7인분 배 4개, 통호추 50개, 생강 2분의 1뿌리, 설탕 1근, 잣 2큰술, 물 5톤 1, 배를 내 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호추를 배 등에 3에서 4개씩 꼭꼭 박아놓고 2.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푹 끓여 3. 화챗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 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고 4. 화챗그릇에 삶고 잣을 띄워 놓는다 5. 조리법 배를 내 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호추를 배 등에 3, 4개씩 꼭꼭 박아놓는다 6.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푹 끓인다 3. 화챗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 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5.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는다 4. 화챗그릇에 담고 잣을 띄워 놓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